오늘은 5월 18일 PGA-PAT 실기시험이 열리는 인디안 추리 골프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2023년 콜로라도에서는 7번의 테스트 기회가 있는데요. 날씨에 변수가 많은 4월 첫 테스트는 건너뛰기로 하고 올해 두 번째 테스트가 열리는 인디안 추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골프코스는 1년에 한 번씩 페어런치 앤 차일드 해서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편 먹고 치는 팀대왕전으로 한 번 와봤던 콜스인데요. 네, 여기서 또 PGA 시험을 본다고 해서 이번에 실기시험을 여기서 치루기로 되었습니다. 네, 오늘 프라테스 라운드 잘 해보겠습니다. 이 스몰법대 레인지볼 보면 한 3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0불이네요. 네, 오늘 PGA-PAT가 열리는 인디안 추리 골프클럽에 나와 있습니다. 12시, 12시 티타임이어서 지금 약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케이, 오늘 날씨는 대체로 괜찮고요. 그린 컨디션 한번 가봐야지 알겠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있을 경기라기보다 시험이라 조금 있으면 다 리커버리 될 것 같고요. 그라스 같은 거는 시범으로 나왔으니까 오늘 어떨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네, 1번 홀 파포 371야드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휘어지는 도글렉 홀입니다. 페어웨이 벙커만 피해주면 무난한 플레이 예상합니다. 왼쪽 코너를 그냥 넘기려 했는지 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 어디 정도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싹꺼 볼. 나슬이 따라 왼쪽 코너를 그냥 넘기려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홀 가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나무 맞고 나왔어? 야, 이거 클럽으로 안 맞아가지고. 여기 안 빠져나가야 돼. 어, 또 맞았어? 아, 진짜 미치겠네. 또 맞았어? 아, 인디안 추리야 진짜. 이거 뭐야 이게. 예. 예. 오우, 이렇게 이러냐.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러고. 불러서, 불러서, 불러서. 오마이 가시. 솔로 가벼이. 공을 못 맞춰. 에이, 참. 오케이, 괜찮아? 저희는 오늘 블랙 블루 콤보로 지겠는데요. 지금 블랙 블루 콤보 하면은 6,600야드 되겠습니다. 나의 라이브 블루 콤보 하면은 5,600야드 되겠습니다. 나의 라이브 블루 콤보 하면은 6,600야드 되겠습니다. 나의 라이브 블랙 블루 콤보 하면은 7,600야드 되겠습니다. 70, 7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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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의 라이브 블루 콤보. 오케이, 나의 라이브 블루. 오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내리막에서 다시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왼쪽 도글렉 홀입니다. 벙커 전에만 떨어지면 두 번째 샷은 괜찮을 듯 보이는데요. 볼은 또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많이 흐릅니다. 이 샷은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샷은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샷은 더 많이 흐릅니다. 86cm. 에리아트? 조금 짧고 짧다. 그린을 넘어가서 세번째 샷을 준비하는 아빠 인데요 아 또 잘못 맞은 것 같습니다 많이 굴러 내려갑니다 아 네번째 샷 네 여기서 트리파트로 트리플보기를 또 합니다 아 라인이 조금 짧았습니다 3번홀 팟투리 181야드 내리막 팟투리 홀입니다 한클럽 짧게 잡고 왼쪽 벙커만 피하면 무난할 듯 보이는데요 트리플보기 두번 하면서 매니지먼트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9번 아이언으로 쳤다고 하는데 내리막이지만 요즘에 거리가 더 늘었습니다 8번하고 5번을 놔두고는 아빠는 7번으로 칩니다 다운힐의 그린이었는데 다운힐이어서 좀 편해서 그랬을까요 그래도 잘 날라왔습니다 네 피치마크 꼭꼭 수리수리 해 주시고요 나스리 버디퍼트 아 통통티더니 짧았습니다 아빠도 버디퍼트 아 휠 줄 알았는데 그냥 똑바로 지나가네요 그래도 걸어가서 끝까지 파 만들어내면서 오늘 첫번째 파 만들어냈습니다 나스리 파파이크 성공합니다 4번홀 팟5 528야드 되겠습니다 왼쪽 코너 큰 나무를 넘기면 투혼 공략이 쉬워지는 홀인데요 왼쪽 코너를 봤습니다 똑바로 갑니다 뭔가 많이 불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아빠도 티샷 아 이번엔 조금 부드러운데 집중해서 잘 친 것 같습니다 왼쪽 코너디가 뭐라는 대로 왔어? 아니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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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코너들 왼쪽 코너들 많이 부른다고 생각했어? 살짝 그 뒷바람이 있어 조금 부르면 왼쪽 코너들 하면 되지 뭐 지금 217야드 아 227야드인데 아냐 지금 핀 아 오케이 어 차 갔을 거 같다 contact 아 괜찮아 땡큐 스파트랙 스파트랙 어디로 외들 왼쪽 코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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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아빠라 입니다 포팟 어게인 오 마이 오케이 이글 찬스 이글 퍼드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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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글 예 사게 뭐야 나는 지금 또 너블이야 여기서 와 야 이 다 갖다 놓고 5번 홀 파포 437야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경사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언덕을 겨냥해야 하는 홀입니다 야 어디다 치냐 왼쪽 홀에 건너와서 치겠습니다 저기까지 200야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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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ㅇ 아 아 티샷 안착으로 두번째 샷 잘들어갔다 싶었는데 많이 짧았습니다. 거기에 다시 백스픈으로 뒤로 내려옵니다. 멀지만 그래도 버디퍼드. 쭉 따라 올라오는데요. 아 좀 잘받네요. 비교적 좋은 버디 찬스를 만들어낸 나슬이의 버디퍼드. 이거는 짧았습니다. 급파. 입은 다운이에요. 7번홀의 파4 410야드 낚싯바늘처럼 휘어있는 도글랩홀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돈가스 한장 날라갑니다. 내거는 피나이에 딱 좋았는데 아 이게 아깝네. 안전한 약속으로 휘어져 버디퍼드. 안전한 약속으로 휘어져 버디퍼드. 안전한 약속으로 휘어져 버디퍼드. 물을 넘기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생각해로 랜딩존이 넓습니다. 아 이날 바람이 꽤 많이 불어 소리를 좀 줄였다가 켰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 내려가는 도블렉 홀 긴 팝4 홀입니다 홀 굿샷 우리가 에임을 갖다 왕집해 가운데 제대로 말했잖아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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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오른쪽으로 여기 있었는데? 아무머리랑 그냥 쳐 카메라 세팅을 해놓고는 굳이 녹화 버튼을 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넘길라고 왓츠야? 오오 야 수아파 거는 조금 힘든 라이였고 끝? 어 그래? 붙었어? 어 나 빼 음 갔네 끝이야 이기 보기 찬스지 이기 보기 찬스지